방탄소년단 지민이 새 휠라 화보 영상에서 아이돌의 정석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시선을 압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0일 글로벌 브랜드 휠라의 독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휠라가 방탄소년단을 만나 하나의 세계, 하나의 휠라를 탄생시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컨셉의 의상을 공개했다. 지민은 강렬한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비주얼로 단숨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휠라의 대표 색상인 레드와 블루, 화이트가 선명하게 배치된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팬츠를 착용한 지민. 그는 최상의 피지컬을 뽐내며 죽은 옷도 살린다는 명성 그대로 최고의 아이돌 외모로 착용 의상을 최상급으로 빛냈다. 투명하고 흰 피부를 가진 지민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색상의 의상도 훌륭하게 소화했다. 작은 얼굴에 긴 목선은 지퍼를 끝까지 채워도 답답함 없이 스타일리시한 모델 포스를 풍겨냈다. 투명한 자리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